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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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한테 전화를 한 번 해봤다 너나 조심해 마음대로 해 여보세요 도아 뭐해? 저희 집에 이제 나와서 집 가려고 하는데 뭐하다가 방송 왜 안하고 있어? 저 오늘 녹음했어요 녹음? 네 음받네? 네? 음받네? 네 왜요? 아니 하나 더 냈지 않아? 하나 있지 않아? 음반 냈지 않아? 응 그래갖고 뭐 집에 가서 이제 방송하려고? 아니 많이 피곤하니? 뭐 아니고 아니 나 지금 아이구 몰라 왜 목소리가 되게 졸린 거 같은데 나 지금 그게 아니고 사실 나 지금 차에서 잠들었어 어? 차에서 잠들었어 아 그래? 어 아니 나 담력 담력 키우기 담력 키우기 담력 키우기 하려고 하는데 응 너 말이 너 쫄보 너가 역햄 중에 누가 물어봤는데 네가 제일 쫄보라고 하더라고 무슨 담력? 지금 갑자기 뭐 무슨 갑자기 번지점수 하러 가는 거 뭐 그러는 거 아니지? 아이 무슨 뭐 방지점프를 지금 아냐 그때 무슨 담력? 번지점프 못해 오늘 뭐 방송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할래? 즉흥적으로 안 피곤하다면? 아니 근데 지금 지금 나와 강남이기는 해 아 강남이야? 응 잘 됐네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담력인데 한 번 말해봐 그럼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아 진짜? 지금 나 집에 가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 빨리 나에게 빨리 말해줘 네가 허락만에 어차피 네 0셔틀 그거 남았잖아 아 그러면 0셔틀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어 그렇지 근데 그거는 같은 거 아니야? 뭐 같아? 그거 이번에 만약에 오늘 방송하게 되면은 어 그거 0셔틀도 같이 써주면 안 돼? 같이 써주면 안 돼? 그니까 그거를 없애달라고 0셔틀 건을? 어 합쳐지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게 그거지 아 그래? 어 내가 아무 때나 0셔틀 건을 쓰면 그 전에 네가 하기로 했었던 소원빵 있었잖아 응 윷놀이를 했었잖아 응 없어 까지는 거야 지금 오면은 어 근데 그거 알아? 오빠 말을 해줘야 알지 그거 뭐야 나 내 소원권도 있다? 그럼 네가 그거 나중에 써 아 알구나 그럼 나중에 네가 그거 쓰면 되겠네 응 그러니까 오늘 돼야 안 돼 0셔틀 건은 오늘 써도 돼야 안 돼 네 방송 안 하고 있더만 응 나 방문이야 응 괜찮다 괜찮아? 응 그러면은 지금 끝났다고 했지? 응 그러면 잘 됐네 아다리 존나 잘 맞았다 그럼 지금 바로 올래? 오빠 내로? 응 여기 스튜디오로 오빠 그러면 카톡홈에 또 보내줘 뭐 주소? 어 오빠 응? 나 짱이지? 왜? 응 나 가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0셔틀로 오는 건데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니가 아 맞네 맞네 그래 그냥 0셔틀 건이 없을 때 니가 짱인 거고 응 맞다 맞다 그래 너 짱이야 얼른 와 어 일단 살짝 보내줘 응 응 빵 아 도와 보인 것 같아 도와 보인 것 같아 기분이 도와주면 아 짜자자 왜 또 안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짜자 아 나 방송 잘 못하는데 나 스트레스 많은 거 괜찮아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찮아 모든 사람이 그래 나도 그래 나 그래 오빠 안 왔어? 오빠 안 왔어? 어? 안 왔어? 능력이 없는 거지 500다리 가려고 나 옷도 옷도 요쪽에 주변에 있는 거 사서 왔다고 예쁘지? 뭐 사서 왔어? 오빠 사 뭐 뭘 또 사 사서 오고 그래 응 괜찮아 왜 하나 있었어? 왜 하나 있었어? 말해 내가 잘못을 해놓고 응 방귀 낀 놈이 성 낸 거야 지금 아니야 적당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나도 나 500다리 가려고 이제 아니야 오빠도 화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사람이 다 똑같아 다 둘 다 잘못한 거지 여러분 화해요 빨리 악수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악수해 빨리 둘 다 잘못이 있는 거야 악수해 안 해 왜 안 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악수 안 해도 돼 그래도 저 사람이랑 악수할 수도 있어 악수 한 번만 뻗어줘 빨리 악수해 안 해도 된다니까 여기 형들이랑 안 해도 돼 여기 형들은 괜찮아 그럼 누가 문제인데? 어? 내가 문제지 아니야 문제는 내가 문제인데 뭔지 모르지만 알어 나는 나는 뭔지 모르지만 화날만 했어 진짜 도라이니 너? 아니 진짜 진짜 아휴 진짜 일단 좀 알았나 오빠 빵 봐봐 뭔데 이거 나 빵 셔틀이잖아 아 빨리 사왔잖아 그래서 하고 와 응 먹고 시작하자 응 녹음 잘했어? 응 완전 쩔었지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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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려요 진짜 정말 여러분 응? 아니 여러분한테 응 응 말해 말해 하나 먹고 시작하자 인성 별로 안 좋잖아요 환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 아 그거 인정해 인성이 더럽긴 하지 먹어라 응? 먹어라 응 알았어 오빠 이거 오빠 먹을게 너 먹고 싶은 건 네가 먼저 골라먹어 그래 그럼 내가 먹을게 응 너 이거 먹을까? 아니 나 이거 먹던데 괜히 이거 먹고 싶어 하는가 보다 무릎에 쟁여놓는 거 보니까 아니야 맞네 아니야 나 그거 안 했어 이런 인성이구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나 하나만 먹고 시작할게요 노래 뭐 녹음했는데 뭐 네 노래 망했잖아 나 미안해 그거 왜 망한 줄 알아? 말 좀 해줘요 아저씨 일어나 아니 왜 망했냐면 그게 뭐야 그게 왜 망했냐면 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 뭐 또 이유가 있어? 응 뭐 나 5일 뒤에 응 어? 그 일부터 했잖아 노래 내고 나서 5일 뒤에 술 처먹었니? 뭔 말이야 어? 아 방송을 오랫동안 못했어 아 맞다 맞다 아 너 정신나간 짓 그렸었지? 응 어 아 그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도아 노래가 도아가 있어 아 근데 솔직히 노래도 근데 꿀이긴 해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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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지마 응? 하지마 왜? 나 아니야 오빠 틀지마 아 제발요 제 노래 아니에요 아 그래도 네가 너 열심히 해서 했는데 무슨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응 내가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진짜 잘했어 이번에는 발라드야 뭘 똘래? 발라드지 발라드야? 응 다 울어 들으면 진짜 진짜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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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불러지마 짧게 앞부분만 안 돼 어 힘들어 줘야지 그 그냥 내용의 그거를 내가 말해줄게 내 일기를 응 가사식으로 말해달라 했어 내 일기를 줬어 내가 울면서 적었던 일기가 있거든 알겠 아 딱 틀렸어 인상마 알겠는데 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응 일기고 나발이고 한 번 한 소절만 들려주라고 궁금하잖아 아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 응 선물 선물 뭐해 나? 응 진짜? 응 거짓말 선물 어디서? 응? 누가 줬는데? 죽으면 내가 거짓말하지마 준비해봐 진짜? 니 온 사람 선물 준비한거야 아니 무슨 선물을 몇 분 만에 준비해? 응? 이건 무슨 어떤 여자한테 주려고 하다가 아 미쳤냐고 이거 어디서 데리고 간 거야? 아 미쳤냐고 왜 이래 진짜 오빠 왜 그러는데 진짜 어 띈다 띈다 오빠 아 오빠 하지마 어 숨었어 숨었어 나한테 말 숨었다고 아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알았어 일로와 숨었어 알았어 알았어 오빠 나한테 하지마 제발 알았다고 아니 알았다고 일로와 오빠 제발 숨었어 숨었어 일로와 아 근데 죽이지 마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엄마 안 와봐 방송용 아이템으로 쓴 거잖아 죽이지 맙시다 기쁘다 나 기쁘다 나 아 나 지금 처음부터 저거 저거를 응 그거 해서 나 지금 심정이 그거 해 귀뚜라미 귀뚜라미 하면 추억이 좀 잠기지 않아?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귀뚜라미 그러면 소리로 잡아요 갔어요? 어디가 안 잡으신 거 아니 일로와 내가 잡을게 안 잡으신 거 그냥 나가셨어 안 죽어 물겠니 설마 귀뚜라미 안 물어? 또 봐 인성 인성 이거 매 매 답력 훈련하는 게 아니고 인성 테스트 해야 되겠네 아무 말도 안 했어 쳐다본 거 귀뚜라미 안 울어 해서 알겠다 너가 나 답력이 좀 안 좋잖아 나? 우리가 초지 채팅창에 잘 휘둘리고 맞아 오빠랑 나는 진짜 멋있다 상처 좀 많이 받고 응 삐지고 막 삐지고 진지축 진지축이잖아 봉주 같고 막 우리가 이걸 좀 훈련을 받자 오늘 응 아 근데 이상한은 뭐 또 이상한 벌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응 그런 거 아닐까 어쩔지마 우리 둘이 멘탈요리지 멘탈요리라고? 응? 우리 멘탈요리잖아 응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비슷해 뭐 나오는 거 아니지 고쳐야 돼 그런 거 응 맞아 고쳐야 돼 응 근데 오빠 그거 알아? 응? 우리 안 고쳐져 응 안 고쳐져 뭐야 평화 감사합니다 일단 잘 먹었고 끝났어? 응 모든 게 끝났어? 노래 하나만 한 소절만 들려줘봐 알아? 응 내가 내는 노래? 응 그러면 다른 걸로 그냥 노래 들려주면 되지 사람들한테 불러주면 되지 한 소절만 살짝 아 궁금해 아 저 앞부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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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잠깐만 어느 건지 말고 시 시 시 시작 아 잠깐만 아 이거 근데 응 불행 부분인데 아 괜찮아 시 시 시 시작 아니 안 그면은 불러줄까? 아니 내 거 아니네 아니 한 소절만 항상 아니 한 소절만 뭔 말인지 몰라? 뭐 곁에 있어줘 뭐 이런 식으로 내 곁에 있어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아니 저런 거 보게 아니 아니 저런 거 이상하다고 정신 못 차려 안녕하세요 아 뭘 또 가져왔어 이상한 거 좀 봐라 오빠 봐봐 이상한 거 또 이상해 빨리 메커 꺼봐 지금 제발 아 소울아 이상하다 오빠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아 아 뭐 할라 그래 담요을 키워 담요을 키워 담요을 왜 키워야 되는데 난 이렇게 살래 그냥 나 진짜 오빠 울 것 같다고 제발 아 이상한 소리난다고 아이스박스 안 해 오빠 아이씨 나도 무서워 아 귀뚜라미 천지란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으어? 아이스팩스 안에 귀뚜 quantity realised 아 이거 안하면 안돼요? 으아아아아아아 ense-워 야야야야 아 아 오빠 싫어 어 야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다고 아 아 싫어 아 오빠 싫어 아 싫다고 아 근데 벌레 진짜 싫어 한다고 어디가 알았어 알았어 오빠 아 알았어 알았어 어디가 컨덱 부서져 컨덱 부서져 아 싫다고 너 진짜 싫다고.. 빨리.. 아 빨리.. 이거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일로와 일로와 아니 안 뛰어 안 뛰어 안 해쳐 아 빨리.. 오빠 죽이지 마 안 죽여 일로와 거기 있으면 더 올라가지 마 아니 바퀴벌레같이 생겼다고 일로와 여기 너 컴퓨터.. 컴퓨터 부서져 아 잠깐.. 오빠 오빠! 밟는 거 아니야? 안 밟아 안 밟아 밟지 마.. 아 알았어 알았어 이게 무슨 잘못이야 알았어 여기.. 아니 어떻게 내가 있어.. 신발 신어 아이 신발 입고.. 뭔데 신어.. 오빠 가지마라고.. 오빠 가지마.. 아 빨리 와.. 아 하지마.. 오빠.. 오빠 가지 말라고.. 아 나 여기 간다.. 그러면.. 하지마.. 오빠 가지마.. 제발 부탁할게.. 진짜 나.. 오빠 나 진짜 싫어해.. 오빠 하지마..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나한테 하지마.. 왜? 나 통할 거 같아.. 통할 수도 있어? 아 오빠 진짜 통할 수도 있어.. 알았어.. 진짜 힘들어.. 오빠 진짜 벌레 싫어하는 사람이야.. 알았어.. 볼레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 오빠 하지마.. 진짜 이런 거 하지마.. 나 별로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 어.. 잠깐만.. 어.. 오빠 나한테 하지마.. 제발.. 제발.. 알았어 빨리 와.. 앉을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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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리 와.. 어.. 오빠 신발에 묻었어.. 오빠 왜 털.. 너무 세게 때리지마.. 세게 털지마.. 아니 왜 얘네랑 같이 있어야 돼? 담요.. 우리 담요 키우는 거야.. 오빠 같이 계속 방송한다고? 응 오빠 이거 진짜 너무 심어도 생각하지 않아? 알았어.. 이제 좀 좋은데 했지? 어.. 여기 앉아 앉아.. 아니 얼굴 자세히 안 봤어.. 바퀴벌레 같이 생겼단 말이야.. 어.. 오빠.. 알았어 앉아.. 앉아 앉아.. 오빠.. 이걸로 이걸로 하면 안 돼.. 쟤 죽을 수도 있어.. 응 알았어 앉아.. 빨리 여기 신발 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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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앉아 앉아 앉아.. 아니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돼.. 앉아 있으면 돼.. 아무 신경 안 써.. 귀뚜라미.. 괜찮아.. 여기 바닥에 돌아다니는 거야.. 니 뭐.. 몸에 뭐.. 기어고 그런 거 없어.. 앉아 이제.. 몇 마리 안 풀었어.. 지금 한 10마리? 그 장난해.. 내가 왜 이 공간에 10마리의 귀뚜라미와 함께 해야 되냐고.. 장난 아니냐고.. 어.. 이리 와.. 아니 이런 걸 어디서 구했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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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시간돈 난다고.. 하.. 진짜.. 야 이거 해가지고.. 일단은 그거.. 그냥 담력 테스트 하자.. 나도 좀 무서워.. 한 마리 잡아볼래? 아.. 싫어 오빠 진짜 나 얼굴 보이면 나 진짜.. 진짜 기절해.. 응? 얼굴 마주치면 기절해..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너무 웃기다.. 저거 먹을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빠 진짜 그런 거 하지마.. 하지마.. 오빠 왜 그래.. 응? 왜 그래.. 뭐.. 그냥 먹자고.. 뭐해 먹어야.. 이사람 하지마.. 오지마 하지마.. 아.. 오빠.. 빵 가져왔어.. 빵은.. 빵이야 빵은.. 아니 무슨 먹을 거.. 나도.. 오빠 빵빵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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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짓말 하지마.. 아.. 아..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네.. 어우.. 아.. 나도 징그러워.. 나도.. 점프한.. 미쳤어.. 막 점프하고 난리 났어.. 이거.. 아니.. 맛있는 빵나투.. 내가.. 무슨 소리야.. 오빠 거짓말 하지마.. 나도 솔직히 좀 무서워.. 어.. 나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 없다고.. 가자 이제.. 어딜 가? 이제.. 알았어.. 담역 테스트하면은.. 왔으니까.. 오빠 이거 끝 아니야? 아.. 진짜 뭐 또 나올 거 같다.. 그거 하자.. 너 공부.. 공포게임 못 하지? 아.. 안 해봤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난 진짜.. 솔직히 말할까? 어.. 나 지금.. 여기 온 지 몇 분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아.. 그냥 500마리 다 품다.. 하지마.. 나 안 할게.. 오빠.. 무슨 말이야.. 잠깐 앉아봐.. 앉아봐.. 그러면 나를 설득시켜.. 오빠 하지마.. 야.. 평화 감사합니다.. 나를 설득시켜 그러면.. 뭘로.. 무슨 설득.. 이걸 풀어야 되는 거를 설득시켜.. 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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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잖아.. 징그럽고 무섭지.. 빨라.. 담력은.. 세상에 살면 더.. 왜 해야 되는 건지 난 아직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번지점프도 너 나 때문에 했잖아.. 근데 그건 담력이 아니고.. 한번 뛰고 나니까 좀 세상이 후련하고.. 약간 좀.. 오빠 전혀야.. 석방.. 석방한다..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해야지 싶었다니까.. 나 번지점프 그때 뛰고.. 석방한다 지금.. 왜? 석방하자.. 500마리 다.. 여러분.. 저 진짜.. 안 죽어.. 여러분들 식용이고.. 좀.. 좀 그냥.. 그.. 그냥 뭐.. 그냥 하자.. 그냥..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 그게 아니고.. 근데.. 오빠 벌레 무서워해? 나 벌레 징그러워하지.. 솔직히 저건 징그러워.. 바퀴벌레 같이 생겼어.. 나는.. 응.. 진짜 식은 덥 나.. 알았어.. 우리 세상에서 제일 식은 덥 나.. 가자.. 오빠 나 지식 하나도 없는데? 나 진짜.. 그 누구한테도 나한테 지식을.. 우리가 못 맞추고 시에 10마리씩 풀기 하자.. 한 문제다.. 아니.. 빵 셔틀이라서 빵 셔틀 한 번 했으면 됐잖아.. 아니야.. 빵 셔틀이 진짜 빵 셔틀이 아니야.. 그냥 와봐 하면 되지.. 싫은 사람 억지로.. 아니 빵 배달 했는데.. 아 잠깐만 나가봐.. 왜? 진짜.. 나 진짜.. 오늘 그냥 다블렉합니다.. 진짜.. 저랑 적.. 왜왜왜왜왜왜.. 적 되고 싶으면.. 어.. 아니야.. 적 되고 싶으면.. 그냥 막.. 계속 하세요.. 적 되고 싶으면.. 자꾸 채팅하세요.. 적 되고 싶으면.. 한 번만 더.. 나도 징그러.. 나도 징그러.. 나도 징그러.. 한 번만 해 진짜.. 한 번만.. 눈에 띄면 몰라.. 발풍선 많이 쌌던가.. 열월도.. 열월도 필요 없어요 진짜.. 난.. 오빠 지금 모습이.. 난 비슷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러니까 담력 기억에 하자고.. 한 10마리씩이다.. 알았지? 아니 오빠.. 아니 근데 그거 알아? 뭐? 오빠랑 나랑.. 둘 다 한.. 한 명씩 틀리도 무조건 열 마리씩 풀어야 되는 거네? 응 아니.. 그럴 말에 그냥 백 마리 풀어 지금..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은 틀릴 건데.. 아 푼다? 알았어.. 100마리..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 둘 다 틀릴 때만 한.. 하면 되잖아.. 오케이? 열 마리씩? 아.. 내가 진짜 이 소리를.. 왜? 서울 강남에서 듣다니.. 이 귀뚜라미 소리를.. 네 몸에 지금 기어 올라올 수도 있어.. 아니 지금 한 개도 없는데? 내가 지금.. 넌 눈 커서 욕까지 다 보고 있는데? 한 마리씩 가자.. 한 문제 다.. 한 문제 다.. 둘 다 못 맞췄어.. 나는 뭐 슬금슬금.. 기어 올라온 거 같아.. 아니야.. 나도 지금 징글해.. 청바지.. 머리를 맞대.. 우리 같이 맞추는 거야.. 채팅창은 내가 없애줄게.. 알았지? 채팅창 없애준다.. 알았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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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 다 못 맞추면 열 마리씩 풀자.. 차분하게 한 번 가자.. 담령 한 마리 좀.. 근데 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도 같이 할 거야..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섭다니까.. 진짜로.. 난 안 무서운 거야.. 나 잡지도 못해.. 알겠어.. 그만 좀 말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는 근데 지식이 없어.. 070-745-7477.. 저희 채팅은 못 보고 있거든요.. 채팅을 제가.. 다시 한 번 띄울게.. 어.. 채팅 못 보고 있으니까.. 전화 주세요.. 질문 질문.. 아무거나 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문제내면 되는 겁니까? 어.. 네.. 도시락 폭탄.. 그거 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름이.. 정답.. 정답..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님.. 어.. 닥쳐.. 닥쳐.. 안중근 의사님.. 아니.. 이렇게 되면.. 안중근이 싫어하냐? 아.. 아니야.. 안중근이 싫어하냐.. 안중근이 싫어하냐.. 빡대가리냐.. 뭐야.. 정답.. 이순신 아니냐.. 모르겠다.. 끊자.. 윤봉길.. 윤봉길.. 그럼 열 마리 일단 추가.. 엉청이.. 너는 남순이랑 있잖아.. 말도 못해.. 말을 맞대고 해야지.. 오빠.. 난 남순이.. 오빠가.. 맞는 사람 같으니까.. 오빠는 대단한 사람이잖아.. 진짜! 윤봉길 의사였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중근! 여보세요? 80만원 금신 받지마.. 어.. 알았어.. 열 마리 10분이다.. 열 마리 10분이다.. 아.. 열어라.. 잠만.. 안중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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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지마세요.. 여기는 하지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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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패하지마세요.. 야 씨XX야 던지지마 던지지는 마 아니 하지마 거 오짓말 치지마 앉아 앉아 아 진짜 아니야? 빨리! 이거 어떻게 해 빨리! 됐어 앉아 앉아 아니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으니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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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어우 나도 무서워 다음 문제 무슨 일 있었어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말해 말해 네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 연도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 1990년 9월 5일 도화생회 나 모르겠어 뭐야 뭐야 어디 몇 년도 진심? 진심이요? 몇 년도 몇 년도에요? 네? 몇 년도냐고요? 1592년이요 1592년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풀어야 돼 열 마리 아 이걸 언제 던지 내가 풀게 아 오빠 오빠 내가 내가 열 마리 내가 풀게 아니 오빠 아니 하지마 오빠 나한테 던질 거잖아 나한테 던지냐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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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하지마 너한테 안 던져 안 던진다고 아니 안 던지고 열 마리 나오게 할 거야 잠깐만 나한테 나한테 안 던지지마 아 진짜 쟤는 못 던지지마 알았어 알았어 그냥 끊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끊을 거야 나한테 안 한다고 나한테 안 한다고 아니 열 마리 여기다 푼다고 여쪽으로 풀어 여기로 풀어 하나 어 야 여기로 풀어 여기만 여기 야 너 모자 아니야 이거? 맞아 모자도 못하게 먹었어 이제 어디야 아 아니 제발 오빠 그만해 왜 안 던지 50마리 풀었다고 50마리 풀었다고 어 됐어 어 아 힘들어 어 너무 많아 됐어 됐어 밟지마 밟지마 밟은 주문다 어떻게 안 밟아 방바닥이 다 귀뚫인데 어떻게 안 밟아 빨리 와 벌써 밟은 거 아니야? 안 밟았어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더 와 와 앉아 내가 사놓은 빵을 먹고 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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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앉아 내가 사놓은 빵을 먹고 있다니까 빵 빵 치우면 돼 빵 아니 빵 치우지마 좀 먹게 돼 미소 빵 치워 근데 이거 미안한데 이거 날라다녀 아 장난이야 앉아 여보세요? 나 절로 못해 네 여보세요 뭔데요 질문 네 수도 문제로 할게요 네 앉아 앉아 타이완의 수도는요? 네? 너 앉아 타이완의 수도 타이완의 수도요? 타이완 수도 머리를 맞대야 돼 우리 오빠 타이완의 수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오빠님 뭐해 아 나 몰라 아 나도 몰라 뭐해요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 타이베이 타이베이?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마디 못 맞추네 너 진짜 와 오빠 아 진짜 아 열말 또 풀어야 돼 아 오빠 알았어 알았어 저거 몇머리 가져왔는데 솔직하게 말해봐 어? 솔직히 말해보라고? 총 말이야 진짜로? 응 오빠 오빠 나한테 풀지마 진짜로 오빠 나 진짜 나한테 풀으면 오빠는 이제 끝이야 알았어 난 오빠는 안 맞는 거 같아 오빠 나한테 나 아예 하지마 알았다고 진짜 안 맞아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살아요 나도 무서운데 아 얘네 똥 눈뒀어 오빠 나한테 하지마 분명히 맞아 나는 나는 분명히 맞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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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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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왜 흔들어 야 얘 못 돌아다녀 여기 여기 못 돌아다녀 어 아니 진짜 카메라 밑에서 보여줘봐봐 사람들 어? 얘 못 돌아다녀 이제 얘 못 돌아다녀 여기 우악이야 이게 진짜 어 여기 못 돌아다녀 이제 빨리 가자 문진아 이제 마지막 하나 마지막 남았어 이제 마지막 결국에 다 풀거면서 내가 그 수법을 모를 줄 알아? 마지막 남았어 어려운 거 좀 내서요 앉아 봐 앉아 이제 얼굴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오빠 나한테 오는데? 아니요 앉아 이렇게 앉아 꿇어 꿇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려운 거 좀 내세요 제발 어려운 거 내라고? 어 그래 어차피 우리 틀려 그래도 사람 안 나빠 보여 존나 줄기네 여보세요? 안 나빠 보이게 어차피 틀리니까 여보세요? 멍청해 보이지 않게 어 뭐예요? 제 회원님 제가 내일 문제 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네 신 신기한 나라의 엘리스일까요? 신 신기한 나라의 엘리스일까요? 신 정답 어 신기한 나라 에이 멍청한 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다 이 년아 하현아 이 멍청한 새X야 아 또 풀어야 돼 아 이제는 여기까지 맨산에 이것만 해 아 이제 돌아다녔 수 없어 오빠 저 사람 관심법을 썼는데? 아 아 그니까 이상한 나라 엘리스 내가 하려는데 니가 정답을 맞춰가지고 신기한 나라였지 꿈에도 몰랐어 어 신기한 나라 오빠 나한테 하지마 오빠 나한테 하지마 아니야 난 못해 어? 난 못해 너 못해? 바퀴벌레처럼 생겼어 존나 큰거야 오빠 오빠 나한테 야 야 열만리다 아 재새끼야 아 깜놀랬잖아 나한테 하지말라고 아 깜짝 놀랬네 니한테 안 했어 던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앉아 이제 어떻게 앉아 멍청이야 어? 어떻게 앉아 이제 앉아 이제 나 지금 꿈인가 싶다니까 이제 됐어 이제 맨삼 됐어 됐어 앉아 이제 앉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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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별로 안 무서워하네 아니 지금 저금 됐어 오빠 이건 그게 아니고 이것만 좀 해줘 나 여기 안에 얘네 귀뚜람이 있단 말이야 없어? 있어 아 있어! 오빠! 야 나한테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오빠 하지마 아 왜 그쪽으로 여긴 왜 빨리 여긴 왜 제발 아 제발 알았어 앉아 앉아 알았어 앉아 여기 앉아 앉아 5,4,3,2,1,1 알았어 알았어 나도 무서워 아 무릎 꿇을게 알았어 앉아 앉아 여기 하지마 아 여기 얼굴 보이지마 얼굴 보여주지 말라고 됐어요 됐어요 야 앉아 사람이 아예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없어 없어 됐어 하하하 하지말라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어 담명 오진다 날라왔다 근데 갑자기 이게 날릴 수도 있어 나 올라가서 땀 날라 그때 되면 이제 날라 몇 큰 틀잖아 나 진짜 너무 더워 날르면 이제 나도 이제 나 식은땀 났다고 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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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식은땀 났어 빨리 아무튼 자 추천주의 가짜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거는 됐고 가자 서로 VR 한 번씩 하자 공포 게임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아멘